우리가 완도 왔잖아요, 준아. 와, 완도. 와, 이리 쳐다보니. 와, 준이다. 서울에 보면 남산타워 있잖아. 여기 완도에는 완도타워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완도를 이제 구경하고. 어머, 뭐야. 우와. 진짜, 진짜. 크다. 우와. 완도가 이렇게 컸네. 진짜 멋있어요. 어머, 다리도 있었어, 완도가. 네. 완도를 직접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냥 여행지로 가도 너무 훌륭한 곳이 많아요. 진짜 한 번 시간 내서 완도 가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진아. 아빠하고 셀카 같이 한번 찍어보자. 셀카 뭐야. 셀카. 셀카 좀 배우세요. 지금 얼굴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셀카를. 제가 진짜 멋져요. 아, 진짜. 가자. 여기야. 오. 오. 안녕하세요. 저 짚라인 타러 왔는데. 어머, 어머, 어머. 저 짚라인 타러 왔는데. 짚라인 타러 왔는데. 짚라인 타러 갔어요. 이진아, 용왕님한테 소원 한번 빌어보자. 용왕님. 짚라인 타고 해주세요. 짚라인 타고 해주세요. 짚라인? 짚라인. 짚라인. 옛날에 타봤잖아. 아, 맞다. 아빠랑 어렸을 때 탔었지? 어. 어릴 때 자주 탔었었거든요. 아이고, 애기 뜨네. 아이고, 애기 뜨네. 아이고, 애기다, 애기. 아, 진짜 애기다. 아, 이뻐라. 아이고. 아, 발. 진짜 귀여워. 어머, 어머. 어머, 안 무서운가 봐. 우와, 이상하다. 어머, 어머, 어머. 좋아하는가 봐. 우와, 안 무서워하고 잘 탄다. 야, 겁이 없다. 저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또 스케일이 틀릴 텐데. 다르죠. 약간 두려워하는데 그걸 약간 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두려움에 대한 설레임이 있거든. 응. 이진이 몇 킬로야, 지금? 몸무게. 27. 27? 왜 저한테서 몸무게를 적으라고 그러니? 완전 재밌겠다, 그렇지? 응. 재밌겠다. 짚라인을 좋아하는구나. 야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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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델꺼 겁나지 않아요? 우와, 이거. 이준아 괜찮겠니? 나 이제 약간 후회스러운. 내가 생각한 짚라인은 이게 아닌데 지금. 오, 나도 굉장히 무섭다. 너무 높은데. 너무 높고 너무 긴데요? 너무 무섭다.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오, 여기서 봐도 엄청 높은데. 진짜 집이다. 이건 어른용이다.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온몸으로 바람을 느껴야 되잖아. 아, 이거 어른으로도 무서울 텐데. 저도 못한 것 같아. 우와, 나는 울 것 같은데.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미소를 잃었어. 이준아. 응? 아빠가 먼저 가서 먼저 탈 테니까. 왜, 아빠? 응?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이랑 많이 달라졌거든. 옛날에 얕은 것만 타는. 그리고 불이 탈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말했는데. 아빠 먼저 탈게. 응. 아빠 잘 타는 거 보고. 응. 그냥 뒤따라와. 자, 파이팅. 왜, 왜, 왜. 왜, 왜, 왜. 약간 긴장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졌어. 아니, 이거. 무거워서? 응, 무거워서. 어, 괜히 손을 집 라인으로 빌었어. 갑자기 후회돼. 이런 집 라인이 저는 몰랐던 거지.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중간에 손 놔도 됩니다. 대신 마지막 포착할 때는. 다시 장정색 좀. 약간 껄먹는 하더라고요. 덥 먹을 것 같아. 이준아. 완전 재밌겠다. 다시 이탈리. 다시 이탈리. 네. 유진아 파이팅. 유진아 파이팅. 유진아 파이팅. 근데 시원하겠다. 너무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아 그랬지? 아빠. 좋아. 셋. 아빠 와시탈리. 이분은 갑이 없으신다. 완전 재밌네. 아빠. 아빠가 저렇게 타니까 또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준이. 김민준 파이팅. 이준이는 어떨까요? 할 수 있다리. 할 수 있다리. 이 집안 유행이 있다리. 할 수 있다리. 뭐라고? 할 수 있다리. 알았다리. 어허이야.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왜요? 왜요? 눈만 가려면 돼요. 아, 혼자서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눈만 가려면 돼요. 눈 감는 거 무서운데. 아빠! 파이팅! 파이팅. 근데 너무 귀엽다. 유진이가 타면 진짜 용감한 건데. 탄다 탄다. 난 못 타. 나는 진짜 못 타. 근데 포기한다고 안 하네. 도전. 파이팅. 아 귀여워. 용감해. 다리 쭉 앞으로 끼고. 파이팅. 네. 아 눈 꼭 감았어. 아 귀여워. 다리 쭉 뻗은 거 같아. 진짜 겁먹었어. 어우 겁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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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을 떼기가 어려운데. 김희정. 할 수 있다리. 귀여워. 역시, 역시, 역시. 눈 떠, 눈 떠. 야, 그거 하믄 안 그래. 눈 떠야 되는데. 눈 떠봐, 눈 떠봐. 어? 떴어, 떴어. 살짝 떴어. 실눈, 실눈, 실눈. 아, 이제 뭐 괜찮네. 오오. 대견하다, 진짜. 아, 눈 떴어. 아, 눈 떴어. 아, 살짝, 살짝. 살짝 떴다. 여기 있다, 이제. 오오오오. 이러네. 김희준, 파이팅. 아, 멋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괜찮아? 어 괜찮아 오 용기 있는데 안 무서웠어? 무서웠지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어? 어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웠어? 재밌었지 오 남자네 이즈 요즘 자꾸 센 척해요 맞아